Q. témoin Q. témoin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고맙다 즐겨보세요 네 오랜만에 못 본 얼굴들이 오늘 경유다이랑 막봉이라서 정말 에너지 업하게 됐고 너무 자랑스러워 진짜 난 우리 형 배우 내 식구이지 블루스테이지 식구 배우인데 형은이 첫 뮤직비디오 때부터 형은이 첫 뮤직비디오 뭔지 아세요? 신도도 아닌가? 아무튼 난 그때부터 우리 회사 우리 소속사 들어오기 전에 뮤직비디오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 멋진 배우가 되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케미 만들 수 있고 이 어머벌리어블 멋진 멋진 뮤직비디오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단 도시만 남았다요? 어 그쵸 지지스 크레이스부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여행 진행? 이 프로젝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너무 큰 선물인거 같아요 모든 공연 제가 하자마자 무대 올라가기 전에 무대 극장 나갈 때까지 제가 항상 땡큐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 이런 뮤직비디오 많이 못하 많이 못하 많이 못하 많이 못하죠 옛날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엄청 존경? 리스펙트한 멘토가 일단 배우 인생에 일을 하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 위에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배우들이랑 같이 제일 최고야 그래서 이번엔 진짜 Jesus Christ Super Sharp 모든 거 다 체크했어요 그쵸 좋은 작품 좋은 팀 좋은 배우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 사랑하는 배우들 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지 정말 정말 몰라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에브리치안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동문해 줘서 우리 Jesus Christ Super Star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Thank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Jesus Christ Super Star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hank you for supporting 우리 모든 배우들 모든 배우들 우리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셔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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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I love you 아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알겠지만 그 지금 판독 콘서트 그냥 발표했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3월 3일 티켓 오픈 그래서 거기서 꼭 봐요 열심히 할게요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Thank you so much